사요!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밈 오븐가입니다. 자, 렛츠고! 이름은 오븐가. 오븐가, 오븐가 등등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오븐가는 오븐가가 옳은 표현입니다. 오븐가는 해외에서 기괴하거나 재밌기도 한 황당한 이미지를 종합해 부르는 일명 커스드 이미지라는 부류에 속하는 짤로 전 미국 대통령 어락 오바마의 사진을 만화 테라포마스 속 테라포머처럼 변형시킨 포토샵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이미지와 함께 FNAF2의 앰비언스나 그 외 OST들과 세트로 나타나죠. 이 오븐가 이미지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포첸에서 2013년 7월 25일 TV보드에 올라왔으며 2022년 이전인 2016년에서 18년 정도에도 한 번 유명해졌었는데 2016년 3월 30일 주오락 주오빠마!란 파일명으로 포첸의 V보드에 올라왔고 2018년 6월 12일 마구쿠에 의해 FNAF2 앰비언스와 함께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난 뒤인 6월 27일 퓨디파이가 오븐가 밈에 관한 동영상 오븐가 하트 엘라스틱 걸! 를 공개하며 밈으로써 급부상하였죠. 하지만 2022년에 들어서며 다시 한 번 유행이 시작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약 6월 초부터 게리모드의 일명 넥스트봇 NPC란 것으로 만든 후 이 친구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이 친구의 특징으론 목표로 지정한 대상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며 무조건 즉사해 좁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어떻게든지 추격하여 대상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친구를 죽일 수가 없죠. 하지만 플레이어를 죽이지 않게 설정하면 플레이어를 피해 숨으며 인식이 안되는 맵이라면 제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오늘 빠르게 알아본 KMA는 아, 우승합니다